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그레는 한신기계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이 한신기계가 오랜만에 지금 장 초반부터 급등이 나타났었죠 아쉽게도 전강 후 약으로 상층부에 대한 매물이 출해되고 또한 저점에서 잡았던 분들은 주가가 시가부터 급등하면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차이시원 욕구가 강해지면서 매도 물량이 출해되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은봉 캔들이지만은 여러분들 하락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승형 은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물 소화만 잘 이루어진다면 또 한 번 오버슈팅을 기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지금 이 한신기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바로 이 원정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 주었는데요 그동안 원정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 대비 상당히 소외를 많이 받았었죠 자 특히나 지난해 바로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아직까지 나타나면서 철저하게 시장에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바로 이 탈원전 자 이 탈원전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급등이 나타났었고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재료 거기에 대한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한신기계가 잠깐이지만은 대장주 역할을 보였었죠 하지만 지금은 가격 조정과 기간 주장으로 아무래도 고점에서 물리하셨던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점차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이 한신기계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한신기계 원전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웨스팅하우스 미국에 대한 웨스팅하우스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전주가 장 초반부터 갭상승으로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미국의 법원이 자국 원자력 발전소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수료 원자력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면서 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수출 관련 소송에서 승소와의 다른 여파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매출세가 몰렸는데요 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이 없다면서 각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제기할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의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면서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지금 수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지금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군다나 이 폴란드하고 체코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원전을 지금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죠 더군다나 올해 2023년도에는 지금 폴란드 그리고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루마니아 자 많은 나라들이 지금 원전에 대해서 논의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 아직 수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논의 일정이 잡혀져 있다는 것 자체가 원전 관련주에게는 일정 매매로 지금 호재로 나올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원전에 대한 상당히 강한 나라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과거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수출한 이력이 있고 그 수출한 이력이 시장에서는 해외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폴란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 붙어도 지금 수주에 대한 요청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는 수주가 이어지면서 이 원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상당히 정상으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으로 따진다면은 우리나라 원전이 K원전이 상당히 뜨고 있는데 자 지금 바로 뭐 웨싱하우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는 승소함에 따라서 앞으로 원전 관련주들은 걸림컴도 없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 번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은봉캔들이죠 자 이론은 이 갭상승으로 인해서 121선까지 돌파를 했었는데 이렇게 갭으로 장기 이동평유선을 돌파하는 것은 절대 개인 투자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세력이 개입해야지만 가능한 일인데요 그 어려운 걸 지금 한신기계가가 했습니다 하지만은 비록 아쉽게도 121선을 이탈했다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상승형 은봉이라는 것은 직전에 있는 매무수화 과정으로 다시 한 번 매무수화가 지루어진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전에도 여러분들 이때 똑같이 상승형 은봉이 나왔었죠 상승형 은봉 나온 다음에 결국에는 주가가 밀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이번에는 그래도 이 매무수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역시나 직전 고점에서도 매무수화와 함께 이루어지면서 벌어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전에도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도 어때요 지금 이때도 모두 다 상승형 은봉캔들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주가가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런 패턴을 또 한 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반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박힘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신 기계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683-4421 전화번호로 한신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당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683-4421 전화번호로 한신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불을 쌓는 새로운 세계 바로 복리의 마법을 돕는 이 배수의 마법인데요 자 주식시장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이 복리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리의 마법을 뛰어넘는 이 배수의 마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릴 것 바로 도움을 드리는 게 바로 이 배수의 마법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60년 역사에서 100% 1000% 2000% 3000%가 넘는 종목들은 수도 없이 탄생을 했습니다 거시적인 경제나 사회 환경에 의해서 탄생하기도 하고 개별 기업의 독점적인 신기술 또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하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월스트리트 전설적인 투자자 제시 리보머는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죠 새로운 일이란 일어나지 않는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되풀이될 뿐이다 단지 그 탄생의 명분이 달라질 뿐으로 시세를 분출하기 전에 양상들은 대개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요 한 번이라도 잡으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이 배수의 마법이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겠죠 자 이 배수의 마법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이 천만원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300%짜리를 하나 잡았다고 합시다 자 원금 포함해서 얼마에요? 4천만원이죠 자 4천만원인데 만약 여기서 우연히 대시세주를 한 번 잡은 것이라면은 이 투자자의 운은 바로 이 4천만원 300%로 끝이에요 하지만 그 투자자가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면 자 천만원이 4천만이 되고 또 200%짜리를 잡았다면은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자 그만큼 이 1억 2천만원으로 여러분들 배수의 마법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또다시 100%를 잡았다면은 얼마에요? 2억 4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을 뛰어넘는 배수의 마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 자 이런 급등주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할텐데 자 이런 배수의 마법 급등주를 어떻게 잡느냐 바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가 매매인데 이 종가 매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재료의 크기를 재료의 점수를 줄 수 있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부의 세계로 이르는 마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가 매매 시그널에 포착되는 종목 자 이 종목에 여러분들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종가 매매는 단타도 가능하고요 단기 수익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갈 때 대차게 상승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난해 2022년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이었죠 자 지난해 2022년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 너무나도 큰 손실을 입으신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주목하세요 최근 시장에서 이슈되어 폭등했었던 금양, 미래나노텍,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셀바스, AI, 지에런 에너지 등 대표적으로 2차전지, 로봇, AI 이런 섹터들이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대시세를 분출한 종목을 놓치신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더 크게 터질 급등주를 발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지나간 과거에 여러분들 땅을 치고 후회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가 매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자 이 세가지 반드시 이 세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재료라면은 더욱 좋습니다 자 그만큼은 주식시장에서는 첫번째도 두번째도 세번째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재료인데요 더군다나 요즘 이슈가 되어서 급등했었던 재료 뭐가 있어요? 히터류도 있고 2차전지, 리튬, AI, 로봇 등등 요즘 상당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었던 이런 재료 이런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가 자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개월에서 1년 최대 거래량 또는 상장 이래 역대급 최대 거래량이라면은 신뢰도가 더욱더 높은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와 뭐 요 종가매매 해당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거래량은 여러분들 바닥에서 조금만 증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역대급 거래량이면은 뭐다? 더욱더 신뢰도는 높다 자 그리고 세번째 전고점보다 높게 가격이 형성되면 좋은데요 자 직전에 있었던 뭐가 있어요? 저항선이 있죠? 자 그리고 매물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저항선과 매물대를 돌파해서 종가가 직전에 있는 저항선 매물대보다 높게 가격이 형성되면은 좋고요 자 당연히 이렇게 형성될 때 위의 꼬리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위의 꼬리가 없으면 더욱 좋겠죠 자 이렇게 전제조건 3가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보다 종가 매매로 인해서 내일부터 당장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가 매매로 많은 종목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1월 3일날 이렇게 종가 매매로 공개를 해드렸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제가 확인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때 보시기 때문에 직전에 있었던 저항선 매물대 돌파했고요 자 거래량 딱 봐도 뭐예요 어마무시하게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종가상 직전에 있었던 고점 돌파했고 자 이 재료 어떤 재료가 터졌어요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대한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바로 급등이 나타났었죠 자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로보틱 재료 해당되고 자 그리고 거래량 만족을 했고 그리고 종가 직전에 있는 저항선 매물대 돌파해서 종가상 마무리가 됐고 자 세 가지 전제조건 만족하니까 어떻게 됐다 주가가 급등을 보이면서 단기간에 100% 이상 급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에코프로죠 자 여러분도 이 에코프로 많이들 놓쳤었는데 이 에코프로도 역시나 종가 매매에 만족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2월 7일 화요일에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 직전에 있었던 저항선 매물대 돌파했고 거래량 어마무시하게 터졌고 종가상도 돌파했고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뭐다 2차 전제와 함께 엮이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도 얼마에요 15만원에서 30만원 100% 이상 급등을 보였어요 자 이런 것처럼 종가 매매만 잘 포착하더라도 시장의 주도주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주도주로 인해서 바로 재료만 받쳐준다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간에 100% 이상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도 종가 매매 많이 알려드렸어요 자 뭐 비례반도체 PNT 뭐 이지 뭐 포스코홀딩스 동국산업 뭐 유니엄 모두 뭐에요 지금 다 급등하는 종목이죠 자 그 중에 하나 뭐에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었던 바로 이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 역시나 주가가 급등을 보였었죠 단기간에 200%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200%가 넘었죠 자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분 이런 급등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말고 이렇게만 잡을 수 있다라면은 물론 여러분들 종가 매매로 해가지고 다 100% 200% 급등한다 그건 아니에요 자 무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률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바로 한의 사료 같은 경우에서는 뭐 190% 190% 157% 뭐 200% 가까이 수익 났구요 자 그리고 금양도 뭐 68% 106% 121% 그리고 최근에 급등 있었던 이런 리튬이라던가 2차전지 코스모 신소재 200% 그리고 뭐 미래나노테 134% 금양 125% 카나리아 바이오 LNF 모두 뭐에요 시장의 주도주의죠 자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배수의 마법이 가능합니다 뭐로 인해서? 종가 매매로 인해서 자 많은 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수익률 인증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30% 35% 뭐 보시게 되면은 수익률이 150만원 100만원 27% 80% 50% 60% 등등 진짜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아직까지도 그 수익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제는 종가 매매로 인해서 뭐 10%에서 20% 충분히 가능한데 자 100% 200% 이렇게 배수의 마법 이런 기법만 알아둔다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는 배수의 마법으로 여태까지 잃었던 손실 분명히 원금 회복을 뛰어넘어 수익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 100% 무료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인증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일 10%에서 20% 급등할 수 있는 종가 매매 한 종목을 공개를 할 것이고요 매일매일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수의 마법인 바로 100% 이상 급등주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뭐 금양이라던가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 여러분들 많은 종목들의 배수의 마법에 결국에는 성립이 되면서 10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요 제가 매일 종가 매매에 해당되는 종목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아 저는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굳이 내가 지금 물려있었던 종목들 모두 다 매도하지 마세요 자 왜 매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지금 저랑 함께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굳이 여기 있는 것을 뭐 매도해가지고 지금 제가 드리는 종목 몰빵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검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왕좌왕 방황하지 말고 소액으로 100만원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조금씩 조금씩 물려있었던 종목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종목도 줄이면서 지금 이제 현금을 확보하고 그걸로 이제는 조금씩 투자금을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처음에는 많은 금액으로 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만원 100만원 이런 소액으로 한번 이 종목들을 받아보시면서 두 눈 크게 뜨고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가 매매 세 가지 전제조건 만족하는 종목으로 압축을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분들한테 좋습니다 왜? 종가 매매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HTS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주식을 모르는 초보자, 바쁘신 직장인, 손이 느리신 어르신 자 여러분들 하시던 일 하시다가 여유롭게 매수하고 편안하게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가 매매이기 때문에 보통 한 3시 이후로 종가 매매 종목을 선정을 해드려요 보통적으로 문자 발송은 3시 20분에서 3시 30분 안으로 발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10분만 투자해도 여러분들 하시던 일 하시다가 여유롭게 매도하고 편안하게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증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5683-4421 전화번호로 자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683-4421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증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종가 매매 여러분들한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배수의 마음으로 100%, 200%, 300%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문자 발송해서 올해 2023년 반드시 원금 회복하고 큰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